아니 이게 완전 정보도 없이 왔는데 진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미줄이 있는 거니까 뭐야 여기도 공간 있잖아 뭐야 내가 왔던 길이잖아 다른 구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왔던 길이잖아 누구 있습니까 식품공장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뭐야 내 감도 렌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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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세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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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가 좀 이상해요. 건물 구조가 내부 구조가요. 내부 구조가 약간 미로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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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장실이라네. 비밀공간 같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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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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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문이 열렸어? 여기가 문이 열렸어 말곤 없이 공장 너무 좁다 너무 좁다 나 얼겠네 진짜 사람 죽겠네 진짜 건물이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 것 같아 누구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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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